무시한 영상 요 수고하게됩니다!!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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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스크랩 베칼리 오늘은 호호 호호 오늘은 어.. 자이로드롭을 만들어볼거에요 여러분들 자이로드롭 먼저 아시죠? 어...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뿅 뿅 여기 이거 자이로드롭 이거 보여드릴건데 대충 대충 엄청 높게 위로 올려가지고 그걸 우리가 타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출발 원래는 올라갈때 천천히 올라가고 확 내려오니까 설마 야 이친구 똑똑하네 이렇게 올리자고 오 괜찮네 야 근데 이거 그거같지 않냐 공성병기 proceed 억여 투석기 투석기 야 가자 쓰리 투 원 발사해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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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거viol 좋아하네 투석이 돼 투석기 받침대만 만들어주면 안정적일거같애 아니야 이거 그냥 아예 미착해도 될거같애 자 내가 여기다 하나 만들어볼게 아 됐고 아무튼 됐고 이렇게 쌓자 이렇게 쌓자 아 루더빅이 아주 똑똑하네 좋아 가자 엘리트야야 엘리트 저펄이 뭐하냐 아 저도 생각은 있었어요 뭐래에에에에 뭐래에에에 뭐지 어떻게 하겠다는거지 이게 무슨 자이로드롭이야 아니 여기서 의자만 두면 딱 뭔소리지 아니 근데 지금 이상해졌는데 괜찮아요 뭐야 이게 야 이거 바이킹 아니야 자이로드롭 말고 그거 뭐야 도는거 말하는거 아니에요 야 너 뭐 만드는거야 자이로드롭이 뭔지는 아니 너 자이로드롭 뭔지 모르지 야 한수형 자이로드롭 모른다 야 너 모르냐 야 검색해서와 검색해 아 멍청아 아아 자이로드롭이 뭔지도 몰라 아 아 진짜 개 아 대단하다 놀랍다 놀라워 그거 어떻게 가졌어 아씨 얼마나 무거운거야 야 뭐야 이거 안올라가? 아니요 부스터 몇개 달아주면 될거 같은데요 일단 세우고 다시 없애면 되니깐요 부스터는 어 야 애가 좀 이상하다 움직이는게 야 애가 좀 이상하다 움직이는게 야 애가 좀 이상하다 움직이는게 아 아 아 너무 힘들다 뭐 아는데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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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늦게 올라간다 와 높네 이거 야 더 높여야되 더 높여야되 더 높여야된다고요? 어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되 니네 놀이공원 안가봤구나 어? 나 초등학교 때 가봤는데 그래 수용아 수용아 이런게 자이로드롭이야 알지 너 안타봤구나 자이로드롭 안타봤 아이 큰일났네 어허 어허 이거 자이로드롭 모르면 이거 어떡하냐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됐어 뭐야 터졌어 갑자기 부스터가 캐져가지고 저거 뭐야 뭐하는거야 너 누구야 올라가는 사람 너야 왜요 어 어 요즘 불안하지 않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일단 세워볼게요 어 아니 저거 이그려면 저기까지 가야돼 겁나 높다 얘들아 얘들아자이로드롭 만들어야지 아 이건 철로 해라 철로 메탈로 막어 수영이 마이크 좀 어떻게 해라 마이크 잘 안들린다 원하는 각도만큼 어떻게 가게 해 그 숫자가 그 거기 숫자만큼은가 자 이거 들어봐 한번 지금 들고 있는데 어 들고 있다고? 파워를 좀 더 세게 해야될 것 같아 세게 해 세게 이게 어디보다 들고 있어 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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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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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이씨 저거 큰일났다 저거 큰일났다 오 됐다 됐다 섰다 우와 개높다 우와 우와 저거 거의 뭐 제2롯데월드인데 자유로드롭이 의외로 쉽지 않아 오케이 아무튼 세웠다 됐어 자 이제 아까 루더빅이 만들었던거 그거 이거를 응용하면 될 것 같아 여기다 만들자 고대로 이거요 받침대 위에다 만들어서 한칸 이거 올릴까요 어어어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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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 지울러했네 오케이 다시 해 다시 어디에 붙어있는거지? 불안한데? 과연 성공할수 있을까? 자 로드롭 여기다 계단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 계단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뭐지 살짝 떠있어 야 이게 어째 좀 이상하다? 왜 옆으로 휘지? 어 왜 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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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무게때매? 무게때매 그런가보다 이거 판때기 때문에 이거 쇠붙어서 이렇게 된거 같은데요? 쇠쇠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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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크랍다 크랍다 이거 크랍다 이거 어어어! 어어! 잠깐만! 엄마!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bande 짤라짤라짤라짤라짤라 짤라 얘한테 와아 와 이거 대참사 대참사 와아 아 미쳤다 와 이거 어떻게 와아 일단 주변판대기를 없애고 싶은건데 자 이거 뭐 에반게리온같애 에반게리온 폭주하는거같애 어 렉렉렉 와 렉와 잠깐만요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없애 지금이야 없애 지금이야 없애야돼 와 와 와 세상에 이런일이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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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풀렸다 풀리긴 풀렸는데 왜이래 아니야 중간에 다시 심장 풀렸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좋아졌어 야 얘 무서워 얜 무서워 아 얘 무서워 와 와 진격의 거인 됐나? 됐나? 됐다 됐다 야야야 그만 넘치겠다 사람 움직였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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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쎄 쎄 없어 쎄 쎄 없어 됐다! 와아 와 진짜 개무서웠어 와아 와 나 지금 방금 나 공포처럼 한거 같애 폴더 가이스트 폴더 가이스트였다 어 아 얘 약간 휘었어 이거 어 기둥이 붙었어요 야야야야야야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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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또 폴더 가이스트 아 아 아 왜이랬어 다 들어간다 야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이거 뭐 거의 악귀랑 싸우고 있는거 같애 악령이랑 싸우고 있는데 아 검은 검은사제들 지금 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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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가 돌아가 어허 너네 별로 돌아가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돼 제발 좀 엄청 잊었는다 아 아 왜이렇게 안돌아가냐 못돌아가냐 이렇게 나를 계속 치고 있어 안돼 찍지마 안돼 누가 저거 반 삭제했는데 누가 저거 갉아먹었나 아 왜저래 어 잠깐만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안돼 안돼 야 어 어디갔어 아 저 판대기 싫어 잠깐 잠깐 껴 있던거 어디갔어 이거 날라갔어 아 아 아 아 아 졸라 힘들어 개쌍 폴 폴터가이스트 현상 좋아 돌아 더러운 녀석 아 아 돌아와라 빨리 어 왔다 아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네 왜 자꾸 멘탈 놀려고 해요 아 얘도 왜 휘어 아 어디가 아 아 아 왜 이랬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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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괜찮게 왔어 야 수영아 야 거기 기둥 올라간다 나와라 나와라 안되는데 이거 안돼 수영아 그래 야 이거 껴지지 않냐 리프트롱 빠암빠 저파라 이렇게 만들면 바퀴 없더라 이거 일단 테스트하러 테스트 해보려고요 아 기둥 아 그냥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어 잠깐만 이미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얘 움직인다 또 아 중심 맞추려고 그런거 아닌가요 그런거 같은데요 아 근데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 일단 개쩌네 진짜 됐나 된거 같은데 어 된거 같애요 근데 여기다가 환떼기 야코 중심을 맞춰보자 이쯤에서 정신차려 이쯤에서 정신차려 어 방금 뭐 움직였는데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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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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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쌍 개쌍 마이웨이 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빠르지 않니 빨라야지 올라갈 때 느리게 늘리게 하면 되죠 근데 너 루피니 왜 목이 늘어나 그거만 올라가도 수용이 됐어? 네 어떻게든 되긴 됐어요 뭐지 이것도 약간 휜거 같은데 아니야 그런거 신경쓰지마 어 잠깐만 잘못된거 같은데 이쪽으로 휘면 내려갈텐데 일단 내려보낼까 그냥 무거워서 그런거 아닐까요 어 부스터가 있어서 그런거 같아 됐다 됐다 굿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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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건드려도 되겠다 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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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리프트 왜이래 이제 여기다 위에나 만들면 되겠네 반대기 일단요 승현부분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됐어 자 이것만 안없으면 이제 안 무너져요 자 이것만 안없으면 이제 안 무너져요 아아 그만하자 이제 개고생 그만하자 이제 개고생 그만하자 이렇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으면 한다고 안했을건데 왜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는가 왜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는가 너도 몰랐습니까 너도 몰랐어 예 그렇지 누가 알았겠어 어 어 승민아 예 이거 타고와 이거 딱 걸렸어 아 이걸로 타 타 셔프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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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지 왜 왜 기둥이 어 얘 왜이래 아 왜 아 또 돈다 또 돈다 또 돈다 또 돈다 또 돈다 아 아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저러냐 왜 왜 이게 달리는 뭔가 달리면 안되는거 같은데요 근데 뗐는데 흐흐흐 아무것도 안달렸는데 뭐 어 어 날 들고 가지마 와 야 애초에 저 기둥 만든거 잘못했어 그냥 올려야 됐어 어 야 그냥 내가 올릴게 그냥 내가 올릴게 야 내가 올릴게 내가 올릴게 내가 목숨걸고 올릴게 그 오 기둥 참 나쁜네 기둥 빼 버렸어요 잘했어 저것 때문에 시간 너무 잡아먹었어 와 이거 진짜 옛날에 마인크래프트로 황금성 쌓는 것 같다 지금 느낌이 와 개 도라인데 만들면 되겠네 아니 판대기 안올려도 돼 여기서 뭐라고요? 안들려요 야 홍월이랑 저펄이 마이크 둘다 왜그러냐 이거 안만들어도 돼 여기다가 이제 시작하면 돼 야 나 고속오폰층 걸릴 것 같애 야 겁나 높아 고속오폰층 걸릴 것 같애 아 이거 수작으로 쳐 올리고 있으니까 이러면 뜯을때가 문제 아닌가 아니야 괜찮아 설치가 안돼 어 왜이러지 길다란걸 없애버리겠어 너와의 우정 사라져라 마우스가 낡아서 그런가 클릭이 안되니 왜 버그였네 야 나 오금이 저려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개무섭다 아니 이게 게임인데 야 어 이게 정말 손발이 저리는데 이게 아 이거 오바야 아 와아 헤헤 너무 높냐? 야 진짜 억소리나게 높아야되 어...그러면 한창 올리셔야 될거같은데요? 그래 지금 하고있잖아? 뭐? 이 자식들아? 지금도 뒤실거같은데? 이게 발 좀만 헛디디면 끝나 다시 못올려 진짜로 그렇잖아 이게 좀만 헛디디면 다시 못올려 이게 진짜 그게 최고 높이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나를 컨트롤에 최고봉을 보여주지 아니면 거기다가 약간 끝부분을 만들고 이거 올라가서 하는게 어때요? 아니 아니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간을 건넜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26년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하고있다 지금 여기서 한번 발을 헛디디면은 그 높이가 최고 높이가 되는거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니네 그거 만들고있어? 네 밑에 만들고있어요 어 그래 애초에 이렇게 했어야 됐어 됐어 방법 알았으니까 된거야 안되면 되게 해야지 항상 야 점점 손가락이 지가나고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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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걱정하지마 아니 난 마무리 안지울건데 우주 끝까지 갈거야 우주까지 가는 자이로드로 보여주겠어 그정돈 돼야지 150만 나오지 야 부동 미사일 하하 하지마 거짓날 하지마 소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 어어가어어어가어어어 하 meinen 오 전에는 물들 завис기 와 이거 얼마나 높은거야 지금 나? 원래 할려고 했던거 보다 더 높아요 높아? 네 아 이제 한번에 높게 못올리겠어 도저히 도저히 쫄려서 못올리겠어 으으으으 으으으으 아 아 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돼야지 크으으으으 흐으으 중간에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어 침 진짜야? 그건 가면서 메꿔야될게 침 진심 우주까지 가겠는데? 끝까지 가볼게 나 지금 노하우가 생겼어 좀더 진화한다 인간은 진화한다 지금 작업속도 개빠르다 와 그림잡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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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이스트 자이로드롭 인 더월드 이렇게 제목 해야겠다 밑에 그 작업하고 있어 자료들 만드는거? 네 어어 지금 나 헛고생하는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점점 맵이 둥그러지는데? 은근 은근 그런 원리도 적용되는거 같은데 얘들아 만약 내가 떨어지거든 이 편지를 고향에 있는 내 부모님에게 플래그 하나 걸자 나 이 작업이 끝나면 꼭 그녀에게 고백할거야 하하하하 꼭 청혼할거야 고향에 내려갈수 있을까? 하하하하 저펄이 안되 뭐야 하하하하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먹고싶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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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장쫄려서 나 심장병 걸릴거같아 진심으로 하하 하하 나 물좀 마셔야겠다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마인크래프트다 마인크래프트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은거는 확실해 하하하하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네 그렇죠 얼마 안되요 마인크래프트 어 마인크래프트 258개가 한개인걸 알고있어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 지금 거의 한 천개 가까이 되는거 같다 아닌가 그건 아닌거 같고 모르겠다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다 어디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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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니? 네 밥이 보이니?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만 그만 땅을 밟고 싶다 이게 마셜에서의 그 파상에서 감작해둔 그 남자의 마음일까? 그만하고 싶다 아 졸라 단순노동 진짜 인류는 위대하다 나로 인해 스크랩 메카닉은 새로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 외국인들도 하지 않았던 이 시도 이 영상의 조회수는 과연 몇일까? 이 영상은 천설이 되었고 한다로 이 영상은 천설이 되었고 전세계가 스크랩 메카닉이 전세계 스크랩 메카닉이 외국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울산큰군의 GTA를 접고 스크랩 메카닉 마켓 이 영상은 성지가 된다 안녕하세요 왠호 끝까지 갔는데 튕기는거 아냐? 저희가 다 튕겨요 holy 지저스 로켓으로 끝까지 갇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간게 아니라 로켓이 갈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 인거 아닐까? 지금 로켓이 가는 범위 로켓하고 갈까요? 형만 날려 로키스타러 간다고 야 뭐 뭐 그 1억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서 둘리가 뭐 깐타삐와 바이올린 타고 가는 것처럼 나 만나러 올거야? 아 니네 니네 그거야? 어? 우리 화성까지 와주는거야? 나 구하러? 고마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내려갈거야 난 난 그녀에게 고백할거라고 살아 돌아갈거야 야 이거 맵이 끝이 보이는데? 그거 알아? 내 바로 위에 구름있다? 어? 뭐야 구름을 이렇게 높이있어 구름 진짜 높다 구름 엄청 높이 있는데 야 이 영상은 거의 실험영상인데 스크랩메카닉의 하늘 높이는 어디까지 될까 우리 그냥 단순한 자이로드로 만들려 했지만 이 게임의 진실을 알아야겠어 이 게임의 진실을 알아야겠어 이 게임의 한계를 알아야겠어 내 그래픽카드의 한계를 알아야겠어 내 그래픽카드 내 그래픽카드 내 그래픽카드 내 그래픽카드 점점 구름과 가까워진다 거기선 구름이 안보여? 왜 서버가 튕길거 같애? 얘들아 왜 말이 없니? 아니지? 서버가 끊겨서요 제가 자유로드롭에 떨어졌는데 저거 서버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야 잠깐만 그림자로 뭔가 회오리감자 같은게 올라오고있어 야 저거 뭐야? 야! 저게 야 저 야 설마 저 회오리감자가 이거 어떡해? 야! 뭐가 계속 올라오고있어 잠깐만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 제가 빨리 올라가고있어요 야 저 회오리감자 어떻게 할거야 엔진이 꺼져야되는데 안꺼지거든요 내가 저 회오리감자들 먼저 빨리 올라가야겠다 저 회오리감자가 오기전에 난 우주에 도달할거다 와 왜이렇게 빨라 저거 야 저게 빠른거야? 니네 눈에선 빠르래보여? 어? 사람 갈랄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야 헤오리감자 옆에 뭐야 정자레이스야? 정자가 보이는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올라간다 미꾸라지가 로도빅이야? 네네네네 어어 살려라 살려라 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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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감자를 막아라 갑자기 컨텐츠가 됐어 갑자기 컨텐츠가 됐어 괜찮아 엔진하나 엔진하나 썼어 어 회오리감자 멈췄다 도비가 이거 부수도되니? 도비가 이거 부수도되니? 안돼 부수도되니? 어? 도비가? 어? 어 됐어요 야 이거 전화 전화 누가 다른사람이 걸어라 전화 다른사람이 걸어라 전화 다른사람이 걸어라 외국에도 이짓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영상 찾아봤는데 이런건 없었어 국내에는 당연히 없고 인더월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자유로우 드롭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자유로우 드롭 하지만 우리 이겐 이미 블록버스터 그 이상 흐흐흐흫 야 밑에 아무것도 안보이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안보인다 이제 어 대기권인가 성층권인가 비행기는 어디로 댕겨 비행기 성층권 어 성층권 성층권이 왜 비행기가 성층권에서 댕겨 너무 올라가면은 개소리 하지마 멍청아 기압때문에 아니에요 뭘 기압때문에야 성층권이 대기가 안정적이야 대기권은 되게 불안정하고 여기서 비행기가 댕기기 좋지 열건은 오존충 때문에 오존충 밖에 나가기 때문에 나 인문계야 왜 그걸 너 아 공고지 공고도 알지않나 아 무슨시간에 배워져 화학시간에 배워 그걸 왜 화학시간에 배워 멍청아 아 재밌는 친구네 아 무슨시간에 배워져 멍청아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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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구과학이라 안 불러서 야 너 초등학교 때 과학 안 배웠어 아니 지구과학이라 안 배웠어 아니 그냥 과학 때도 배워 그냥 과학 때도 배워 잤네 이 자식 잤네 내 영상 진짜 유익한거 같다 내 영상 진짜 유익한거 같다 이거 어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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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자전거 만들었어 뭐야 어디 야 자이로드로가 완성된거야? 아니요 지금 안되서 여러개 테스트를 하고있어요 아 안되면 안돼 야 야 근데 솔직히 여기서 뛰어내려는거 자체가 자이로드로보다 더 대단한데? 하핳 진짜 근데 그거 절대 성공시켜야 된다 하핳 하핳 근데 그거 절대 성공시켜야 된다 어? 나 지금 목숨골고 하고있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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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서머가 느꼈지 해야anza 영상าย 하핳 Argentina 스스로 그만해야될거같æ Pad 야 스스로 그만해야될거같아 더해? 더해? 아니요 더하시면 서버가 어떻게 됐지 오케이 그림자가 아예 안보인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왜 그만한다면서 내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거지? 이거 중독인데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개또라이야 옛날에 TNT 몇개 쌓았었지? 마인크래프트로 TNT 10만개인가 쌓았는데 TNT 10만개 터트리기 했었는데 아냐 그거 하루종일 걸렸어 진짜 개처럼 막 했는데도 안됬 개박세던데 블럭으로 인여력 발휘하는 것도 내가 잘하지 아 내가 진짜로 그때 유튜브 했었으면 블럭으로 10만개 아니 마인크래프트 TNT로 10만개 쌓겠으면 솔직히 조회에서 천만 나왔다 그지? 마인크래프트인데 아 그때 내가 유튜브 했을때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그런거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에도 할까? 이미 했겠지 다른 외국인이 TNT 10만개에요? 어 TNT 10만개 했었거든 그거는 요기 마냥 아냐 분명 했어 안했을리가 없어 한국에서도 했을거야 분명 나 군대가 있을때 했었어 분명 아마 한국인들은 아예 플러그인이라고 한 번에 만드는걸 에이 나는 수작업으로 하나나 다했지 월데이 야 왜 끝이 안나냐 근데 이거? 흐흐흐흐흐흐 비ểmheart 하하 아니 아무것도 안보여 내려오시을때 몇분 걸리는거아니? 내려올때 컴퓨팅기 내려올때 다 터져 내려갈순 있을까? 아.. 고만할까.. 아.. 너무 힘든데?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데? 아.. 돈 벌기 힘들다 씨 어.. 잠깐만 서버 인상은? 어? 인상해? 잠깐만요.. 소리가 계속 들려 뭐가? 이거 연결되는 소리요 아.. 진짜? 이잉 하는 소리? 이잉 이거 계속 들려야죠 고만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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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만할게 에 여기서 어떻게 한칸을 더 만들지? 큰일났다 그게 문제였네 어.. 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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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헛.. 헛나왔다 야.. 양전적인 어떻게 만들지? 야 이거 어떻게 한칸 더 만들어? 그거요? 점프하고.. 드래그하면.. 여러개 만들어질걸요? 점프하라.. 여기서 점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야.. 안돼.. 어? 자칫 잘못하면 다 끝나 이거요.. 지금 제가 했던 방법을 했는데 이게.. 엇나가요 그래서 그냥 트레스트.. 그.. 부스터로 해야될거 같아요 부스터로 되겠어? 곧 없더라도 부스터로 그럼 내려가는것도 부스터로? 내려가는것도 부스터로 올라가는것도 부스터로 올라가는것도 부스터로 어 오케이 그렇게라도 하자 네 이게 자꾸 바퀴가 엇나가네요 이미 자이로드롭은.. 자이로드롭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 우주 엘리베이터급이기 때문에 우주 엘리베이터급이기 때문에 왜이러니까 배고프지 왜 이거하니까 배고프지 원래 이거하면 배고파 계속 올라가고 있어 나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제 내려오셔도 될거 같은데요 그래 그러자 뭐지 폴드갓스팅 항상 만드는데 누가 가자 나 내려갈게 네 나 잘봐줘 이게 이게 인류의 도약이다 인류의 한발짝 신뢰의 도약 오이에안 아직 올라가는걸 완성 안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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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거 뭐줄래요? 니꺼? 자전거 만들었음 네오긴꺼 따라 만들었는데 되더라구 해봐 허어어어 어어 어어 이걸 위로하면 안돼? 이거 못하다 중력 때문에 이게 우리의 자유로드롭인가? 네 저거 보이냐? 저거 보이냐? 그림자가 저렇게 지는거? 그림자 어 이거 그림자 따라가는거 중요해 너 그림자로 길이를 어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갔다와 그래 한번 해몰래 니가? 그래 잘가 넌 다시 돌아오지 못할걸? 맵 끝을 이미 뚫었을거야 버튼 아 진짜 말도 안된다 뭐야 이거한테 나중에 그런거 생길 수 있어 스쿠리오 모양 올라가거나 야 얘는 뭐하냐 너 공성병기만들중에 다 안되고 하핰 나중에 진짜 날잡고 한번 한 3시간정도 계속 써봐야겠다 위로 해봐야지 특집으로 로켓은 무한적으로 날겠는데 로켓은 무한적으로 날겠는데 로켓을 일찍 쏴는데 날아가기는 그러게 야 어떻게 됐어? 어 지금 부스터 그 파워 올리고 있어요 어 아 이거 나 탈 마음이 없어 다 쿨인거 같애요 다 쿨인거 같애요 오케이 가자 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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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간다 간다간다 우와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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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왜이래 야 아직 한참 멀었어 아직 한참 멀었어 아직 한참 멀었어 우와 야 이제 이제 니네는 내가 보는 내가 봤던 그 세계를 보게 될거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한참 멀었어 모르겠어 가늠이 안된다 와 뭐냐 이거 도대체 우린 뭐라는거냐 걸렸다 걸렸다 걸렸어? 이거 블럭만 못가는건가 아니아니아니 걸렸어 걸렸어 어 오 오 오 오 간다 아 간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끝이 보인다 어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네 어 어 밑에 안보여 아 이거 부스터가 양쪽에 껍다 켜졌다 껍다 켜졌다 그러는데요 서버가 내기 걸려 어 아니 끝이 어 왔어 다 왔어 와 간다 야 니게 애 ria 꼬아 잭 어 ہو 하하핳핳 와 진짜 엄청 오래걸린다 реально 내려가자 야 보스터 꺼봐 보스터 꺼봐 그냥 중력으로 내려가자 중력으로 와아 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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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안전벨트 왜 해지마 딱딱 틀렸다 뭐야 오와아 나 방금 전에 맥 뚫고 나갔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거 세이브하고 나중엔 더 올라가보자 아 여러분 네 저희의 우주여행 자유로드롭 어마어마한 도전 여기까지입니다 어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좋아요 댓글 좋아요 어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구요 다음 스크랩 메카닉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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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안전거 안전거 뭐 안전거